뒷배경이 이런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는 저의 모습을 눈에만 잊었죠.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어제 가서 오늘 왔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제주도 다녀온 이유는 제주도에 계시는 여성 회원이 계시는데 저보다 두 살 많은 60년생이니까 몇 년 전에 우체국에 근무하는 공직을 퇴사하시고 몇 년 동안 복지회관을 통해서 기타를 배웠답니다. 몇 년 정도가 아니고 퇴직한 지 몇 년 됐는데 기타를 한 1년 정도 해서 배웠는데 자기는 굉장히 잘 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의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저하고 또 통화를 하다가 비록 제주도 몸은 제주도 있고 저는 공주에 있지만 그래도 졸민촌장을 믿고 한번 따라 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여기를 상담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서 개인 회원이 됐어요. 여러분 알시죠? 가입비 200만을 내고 평생 저한테 귀의를 한 거죠. 그러면 저하고 인연이 된 거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가입을 하면 한번 다녀가서 상담을 받고 제가 어떻게 기타를 차라고 한번 길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여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한번 나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어제 짬을 내서 하러 다녀왔습니다. 저도 요즘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바쁜 걸 아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공주라이브 커피숍을 커피촌을 하나 지금 열고 또 갤러리를 연다고 지금 공사 중이고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중화관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당일 날 오려고 했는데 그날 오후에 늦게 점심 먹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다 매진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루 소식 펜션에서 자고 오늘 아침에 또 와서 또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니까 제가 지금 실내 공연장에 이런저런 일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셨던 분이 우리 통캠을 너무 보기가 좋다고 드론 촬영을 한 걸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손장님이 광고하는 데 사용하시든지 안 그러면 손장님이 뭔가 이용하시든지 쓰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상 한번 보세요. 우리 통기타 캠프촌이 어떻게 생겼는지 영상으로 지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금 영상 보셨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와 착각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해까지도 아니고 착각까지도 아니고 어쨌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기를 이 장소를 그냥 학교라니까 폐교라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전부 다가 그거 언제까지 임대했어요? 그렇게 거기 많이 투자해서 어떡해요? 어차피 교육청 건데 조촌장 투자를 많이 했던데 어떡하려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공주통기타 캠프촌은 조촌장 개인의 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교육청에서는 이미 매각을 했고 국유재산으로서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 부산에 막 이랍니다. 어쨌든 우리 참 사람들은 세상에 전부 모든 걸 돈으로만 결론 지어서 내 거라 그러면 와 부자네 그러고 또 교육청 거라 그러면 내가 또 교육청이 뺏길까 싶어서 이렇게 좀 내가 잘 못 되기를 바라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 거라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돈 들고 와서 여러분 아부할 겁니까? 어쨌든 이 통기타 캠프촌은 조촌장 개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시설비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받은 가입비로도 투자를 했고 벌은 거죠. 월정에 저의 달란트로 벌은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알아달라고요. 명의가 교육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은 폐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부동산 가격이 막 내려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돼도 이 폐교는 이제는 국유재산으로서 말생기 생겨서 판매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교육청에서. 그냥 조건으로 5년이면 5년이면 이렇게 하는데 임대만 하는데 임대만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불안하죠. 임대에서 그것도 나오지 못해. 권리금도 없습니다. 폐교는 그러나 이전에 2000년도 이전에 국유재산 매각할 때 나갔던 것은 지금 개인 소유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0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평생 동안 제 재산으로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라이브 커피초를 지금 꾸려도 여러분들 보고 관심 있는 사람 와서 투자해라. 사먹기도 노후기도 투자해라 제가 그럴 때 저를 굉장히 불쌍하게 보고 저를 아주 곧 망행하고 갈 사람처럼 그렇게 본 사람들은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만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여기는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상을 보셨죠. 그래서 공주라이브 커피촌이라니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게 있는데 제 이야기 중에서 알려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라이브 카페다, 라이브 커피숍이다, 라이브 커피숍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처음입니다. 저는 항상 모든 걸 아이디어를 잘 해내내고 나름대로 마케팅을 생각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라이브 카페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망했다기보다는 운영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지금 시대는 이제는 프로고 아마추어 간에 일정한 짜여진 시간에 2시에는 A라는 가수가 오고 3시에는 A, B라는 가수가 오고 6시에는 누구라는 가수가 오는데 그 가수들이 노래하니까 여러분들 와서 술 먹으면서 그 가수 노래 들으세요.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라이브 커피숍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면 그러면 노래도 모르셨는데 조촌장에 맨날 노래하나.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이틀만 여러분 와서 구경해봐요. 들을만 하던가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제가 꾸리고 하는 라이브 커피숍은요. 여러분들 편하게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와서 여러분들 중에서 기타 치는 사람, 색스폰 부는 사람, 트럼펜 하는 사람, 하모니카 부는 사람, 옷가리나 하는 사람, 또 신앙송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진 음악적, 문화적, 예술적 장기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펼칠 장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손님 참여형 라이브 커피숍입니다. 여기 커피숍에서 아무 때나 여러분들 커피 먹으러 왔는데 막 노래 불러주고 이런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시겠어요? 그래서 참여형 라이브 커피숍이니까 여러분들 동화기 활동이나 여러분들이 복지센터 좀 배웠다 실력은 관계없이 일단 제가 우리 또 음악 감독님 믿습니다. 오디션을 현장에서 살짝 봅니다. 어느 정도로 봐서 올라가서 너무 막 무대에 올라가서 너무 관중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죠. 적어도 관중한테 노래 들려줄 정도의 라이브가 된다면 그럼 이제 막기 못하는 사람은 노래 못합니까? 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음악이라는 게 있죠. 자칫 잘못하면 판이 잘못 운영되면요. 엉망이 돼버리고 또 조금 질서를 지킨다고 고급스럽게 하다가 보면 품격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또 남들에게 외면당하고 정말 어렵습니다. 음악의 이 기준선을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는 분듯이 세상하고 타협도 하지 않으면서 이 무대를 지켜갈 수 있는 철학을 가지면 됩니다. 제가 그걸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브 커피숍이라고 와서 여러분들은 노래하고 싶다든지 여러분들은 기타 치고 하고 싶다는 것은 허용을 해주되 나름의 기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음주한 사람들을 올리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은 커트를 지킨다든지 그리고 공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라이브 커피숍으로 만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이제 제주도 갔다 온 이야기 해야 되는데 제주도 갔다 온 이야기를 갔다 오고 난 뒤에 제주도 가서 촬영한 영상을 잘 편집해서 좀 전에 올리니까 금방 조회수가 막 천넘어갔는데 몇 시간 만에 지금 다녀온 제주도에 계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촌장님 좀 내려달라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아직 수준이 낮은데 이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백번이 이해가죠. 저는 촌장으로서 매할 일을 한다고 제주도 가서 회원을 만나서 영상을 찍어서 가지고 왔다. 이걸 가지고 조촌장의 어떤 하루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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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같이 움직였다고 이렇게 막 올려도 사람도 조촌장 본다고 보겠지만 그 촬영된 회원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수치스럽게 해서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좀 전에 그냥 삭제를 내렸습니다. 자 그 앞에 혹시 영상 본 사람들은 이해하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조 전장이 전국에 출장을 막 다닌다는데 나도 그러면 여기 있는데 오면 출장 왔나? 예 부르십시오 갈게요. 단 제가 전국 멘토잖아요. 저를 믿고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는 가입비를 내고 평생 동안 제 수제자가 대결 약속할 사람한테는 전국 어지도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한 번 가는데 이제 비용은 출장이라고 막 오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도 해소가 있어야 되지. 그렇죠? 뭐 세상에 모든 규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은 그렇죠? 세상에 모든 것이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 나름대로 교통약자 쉽게 해서 몸을 움직이기 힘드신 분이라든지 상황이 도저히 집에서 나오기 힘든다든지 또 좀 병자도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많다든지 아니면 또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조촌장을 꼭 만나고 싶고 조촌장하고 꼭 인연을 맺고 싶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저는 이제 이게 기타를 학원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가도 1년치 할 것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아니면 평생 할 것을 하루 만에 다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그걸 이용해서 또 상담만 싹 받고 가입 안 하고 조촌장하고 상담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오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보다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기가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제가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고 저도 알아요. 가끔 가다 보면 간혹 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촌장하고 막 얘기해서 조촌장한테 자기의 것을 다 묶고 해서 가져갈 것을 다 자기의 어떤 지식은 가져가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회원은 가입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고 세상에는 모든 어떤 진리가 있어도 벗어나는 진리가 존재하듯이 그런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출장을 갑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지금 우리 회원 중에서도 저 멀리 계시는 분 중에서 조촌장 보고 싶습니다 하고 연락 주시면 최선의 경비로 가지고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도가 있거든요. 이때는 이 사람을 꼭 봐야 되겠다. 이 사람은 꼭 지금쯤 상담을 해야 돼. 이 사람은 지금쯤 한번 내가 들려봐야 돼. 이 사람은 지금쯤 진도가 지나간지 내가 확인을 해야 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수 20명을 다녀왔다 하면 19명 안 올리더라도 한 명 정도는 제주도가 지른 거는 내가 일부러 어제 가면서 하루에 일정을 다 영상을 찍었어요. 그런데 남대로는 하나의 데일리 라이프 하루 생활이라고 이렇게 찍어서 올렸는데 오늘 전화가 와서 내려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싹질려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 하려고 이 영상을 잠시 찍었고요. 그래서 아직도 조촌장한테서 기타를 배워서 어떤 성과를 좀 거두고 싶은데 공주까지 멀리 못 가는데 어떻게 조촌장한테 기타를 배우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오해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원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저기 알러브송이라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사이트. 저 사이트에서 일단 영상 강의로 기초전거를 하면서 제가 또 숙제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이해하시고 출장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을 하면 제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선별해서 제가 제주도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제주도 당일에 가면 됩니다. 여기서 청주공항이 한 10시 비행기 타면요. 도착하면 한 10시 되면요. 점심 먹으면서 한 2시간, 3시간 강의하면 다시 돌아오면 다시 비행기 타고 오면 저녁에 오면 됩니다. 사실은. 비행기부터 변하죠. 차 타고 가는 보다. 그래서 거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문제지. 그렇죠? 일단 그런 출장 강의도 조촌장이 단 조촌장을 믿고 가입하는 전국의 조촌장의 수제자들에게만 장소가 어디든 제가 다녀온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